안녕하세요. 키티타임스피플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명이죠. 베토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 Dumb Master, 장인, 우리가 악성, 음악의 성인자로 해서 악성 베이투벤, 베이투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죠.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재적인, 천재 작곡자이자 그리고 피아니스트, 특히 피아니스트로 유명한데 작곡도 많은 멋진 작품을 남겼죠. 루드비히 반 베이투벤은요. 가장 최고의 음악가로서 여겨지고 있죠. 음악가 중에 한 명으로서요. Born in Germany. 독일 태생으로. Young Beethoven was interested in music and was taught by his father, a musician himself. 자, 어린 베이투벤은 음악에 관심이 있었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음악가였기 때문에 음악가이신 아버님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또 음악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Unfortunately, he developed an ear infection and started to lose his hearing.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베토벤은 귀에 감염이 발발을 해서요. 귀에 염증이 생기면서 점점 그의 청력을 잃게 되었죠. Although he eventually became deaf, 자, 결과적으로 마침내 deaf, 귀가 머는 지경에 이르렀긴 했지만, He composed some of his most famous works in that time. So that is a very amazing, that is very amazing, right? Mysterious, I'm so amazing 하죠. 바로 이 청력을 잃었던, 귀를 듣지 못했던 그 시기에,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에 여러가지 것들을 바로 그때에 작곡을 했습니다. 베토벤's songs include symphony number 9, piano sonatas, and of course, fear elize.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9번 교환곡, 교환곡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9번 교환곡과 합창이라고 하죠? 피아노 소나타도 너무나 유명하고요. 물론 소품 중에 엘리제를 위하여, 우리가 독일어로 피어 엘리제가 되겠죠?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작품도 남겼습니다. 자, 관련된 낱말 프리코이즈를 풀어볼까요? Let's solve the crossword puzzle below. Number one, someone who makes songs. 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singer라고 한다면, 노래를 작곡하고 만드는 사람은 composer라고 할 수 있겠죠? 작곡가. Number two, someone who cannot hear. 듣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귀먹어디라고 하죠? daft,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겠네요. Number three, to stop having something. 자, 뭔가를 갖는 걸 멈추다. 이게 뭐죠? 그렇죠, 뭘 잃어버리다 라고 해서 lose. 본문에서는 lose hearing 이란 표현으로 쓰였죠? Number four, to be well known. 잘 알려진, of course, it's famous. 유명한 이라는 가장 유명한 단어가 되겠죠?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Bye-bye. 안녕하십니까